천년고찰 덕사가 나한대제와 3층 석탑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9일 봉행된 법회에서 증명법사 동화사 주지 혜정스님은 보탑이 자리한 덕사가 육도 윤회에 있는 모두에게 부처님의 화신으로 자비광명을 비출 것이라며 점안을 축하했습니다. 덕사 주지 세림스님은 덕사를 창건한 창원 황 씨 후손들이 동참해 너무 감사하다며 청도 지역에서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사찰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덕사는 풍수지리에 따라 청도의 정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576년 당시 황흥규 청도군수가 창건한 사찰입니다.